이번에는 러시어스 모드 함 뜨자 짭퉁뭐야 어차피 VS 모드인데 20승선으로 보자 반갑군 선택하여라 VS 모드면 그냥 지하라 올라가는 거겠죠? 와 저걸 바꾸네 와 옆에 시간도 재준다 이거는 그냥 소울프이네 이거 또 방해하는 요구있나? 아 뭔데 수비 하.. 미쳤나 아 아클 기본 유무를 바보다니 용자 등장 되게 감패가 싶었고 이중타격 이중타격 카드 똥카드만 나오는 거 같은데 똥줘요 그래 그램맨도 코옵하고 있는 거 아냐 음 어케 잡채? 흠 전등 위압 워플 흠 흠 흠 흠 워 워 흠 흠 오오 오오 inated 얼 알 우오옹 이게 2댐이 모자라네 캐틀별 대결 모드 1등 그래서 어떻게 됐어? 죽었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이거 모드 그 대회 같은 거 하기 편하긴 하겠다 왜 또 배불리님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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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힘이면 잡지 않을까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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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관 왕관? 저혈? 저혈? 저혈 왕관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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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으로 1층 가서 다시 오를 수도 있어? 신기하네 아이 근데 이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너무 신경 쓰인다 금속화 드롭킥 사이얼 이거 관전 모드만 지원돼도 개좋겠다 짚 허접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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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타대검광란 똥덱으로 뭐 하기 힘든다 지금 발굴 사신 다 안졌네 내 꼬로미 이제 사신 주어진다 바참? 돈이 유지가 되네 아니 비친 능의 저금통 폼타 다른 것도 다 유지 되는 거 아냐 혹시 진리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아이 비친 원하는 재수 시끄러워드 시끄러워드 시끄러워드러워드 시끄러워드 난타완타격돌 난타완타격돌 똥카드해주지마 아이씨 진화난관 얼눈 피포션 홀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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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카베 코를 왜 안먹을려고 했지 왠사신 쓸거야 호오오오오 오우 금속화 아이언맨 엘리트 카마로 저구 있어서 잡을만한데 근데 그 다음 타일이 상점인게 꼴받아서 한가요 무장해제 아니 아니 여기 상점 꼴받는다고 일로 왔는데 아이 아이 정말 저 인생에 도움이 안돼 저거 아이템 Ultimate 미쳤어요 이쁘 아빨 다 오우 이쁘 이쁘 이 이쁘 이쁘 첨탑은 위험해요. 저에게 폴드를 전부 주고 가세요. 진짜 도움이.. 희생 도움 1도 안 되는 거죠. 사신 붐은 온다. 사신 붐은 온다. 사신.. 사신붐은 온다. 사신붐~~ 사신~~ 풀피~~ 민폭. 타락 자독성 사신. 아니 사신 왜 또 나오는데. 어따 쓰라고. 트롤랍의 작은 집 강울? 가슴이 옹졸해진다 진짜. 마시 징끈징끈. 마시 징끈징끈. 징끈징끈. 나크지 않아. 나크지 않아. 폭포. 가톤끼? 파워 너무 많은데 이규준 아 분열은 바로 되는데 아카베코 한번 이라퀴가가니 담배떼 담배떼 꼭 저열 먹으면 주내 많이 나오더라 상자 으악 살려주시오 낙다노 아 사신 따라야지 잠깐만 아 달다 아..이 가시 무지달라..무지달라.. 어디서 시켰어? 어.. 방어력이 너무 낮은데.. 대략단.. 어... 나 죽는다... 나나나나 죽는다 나나나나 죽는다 턱턱턱 턱턱턱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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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들 방으로 그만 올려놔 어퍼컷 어퍼컷 말고 충격파 아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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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왜 쟤가 뭘 해도 꼽지 쟤는 진짜 몹 디자인 자체가 엄청 꼽을 수 밖에 없어지네 아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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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열인데 담배 있음 극간 유물 한계가 중요할까 잘 모르겠음 음 버그 뭐야 사파이어 있는데 게임에 버그가 좀 있을수도 있지 아 아퍽 박치기를 으다스냐고 아퍽 아퍽 강원할걸 아퍽 민포 위압 클로스라인 어퍼컷이 강화되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퍽 산섭세기 극혐 아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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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흑 대괜 대게 너무 약하다 산막은 깨지 않을까? 산막까지는 알만할 것 같은데 엑스4는 잘 모르겠지 엑스4는 잘 모르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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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해줄라 그러네. 붉은기 비싼거봐. 진화는 일단 잘 나왔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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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야 이거 이겼다 1등 이걸 1등하네 내가 이겼다 심장 허접색 코옵도 VS도 각자 재미가 있네 근데 이거 상대 VS 하는 사람이 뭐 이 사람 모두 쓰면은 모르는 거 아니야? 그거는 뭐 알아서 잘 해야 되나? 시작이 안 돼요? 못했으면 튕기는 구나?